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북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들이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안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해 건립한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들이 지난 5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들과 한국보육진흥원장 등 100여 명의 뇌의민이 참석해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들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양질의 육아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건립 승인 및 국비 지원을 시작으로 조산동 부지에 총 사업비 92억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실내에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소재, 공기, 정화 식물들을 곳곳에 식재했습니다. 이번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을 통해 남원시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격차 해소와 지역 육아 환경 개선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